이제 내가 왜 바로 그 목표 2, 1, 1. 이거 입니다. 목표 달성. 경고. 탈락 끝! 네, 대장님! 각종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대기중! 자, 가자 가자! 한바탕 놀아볼까? 그, 간! 사령관님! 한바탕 놀아볼까? 전투 준비 완료! 한 번 붙어볼까, 예수님? 강력을 내리십시오! 강력을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네, 잘 잡게! 간판 붙어볼까, 예수님? 대기중! 좋았어! 영역을 내리십시오! 간판 붙어볼까, 예수님? volont대를 내리십시오! 운동기를 내리십시오! 대리석 지켜야됩니다, 예수님. 용역을 내리십시오! 용역을 내리십시오! até zupełnie Insange! drafted 계란도 나와 남지예고 덤낮이 있는гр hat 아, 나 클라킹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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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클라킹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보급보가 부족합니다. 명절해 주시죠. 없어서 발키리 좀 먹고 와. 강력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공격이 가득한 거에요. 나라 잉을 부끄럽고. 영웅 streets에 위치해 인하가 합격을 만들겁니다. 오후 2차 공격 기업을 사용합니다. 공격이 역사하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기 건 Buggy.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전투 준비 완료. 3. 4. 4. . . 5. 5. . 5. . . . . . . 목표 2, 사령부.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또 타노 보급고가 없대요. 영역 확인. 한 번 붙어볼까 해 송이. 작업 끝. 대기종. 망령 출격 대비종. 예 대장님.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고야. 아 피곤해라. 안살로만 준비 완료. 망령에 대기종. 망령 출격 대비종. 좌표를 보내십시오. 망령 출격 대비종. 좌표를 보내십시오. 광물을 기출하라. 광물이 부족하라. 하이. 광물이 부족하라. 나는 레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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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조는 도전가 있어야 하다. 돈이 쪼들려. 아 돈 쪼들려. 으아아아 작업 끝! 영역을 내리시죠!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전살로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양부 완료! 헐! 몸 꼬라박을라고 씨 그러면 망령 출격 대비 중 영역을 내리시켜서 끝! 알겠습니다! 고객 못 있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자 가자! 듣고 있습니다! 박돌이 구속합니다! 박돌이 구속합니다! 강릉이 구속합니다! 제를 전기지로 제4차가 잇따aje 약una 장군에서 함께 공격하였습니다. 전기지 기지로 공격받 semantic으로 진행할 시기에 다시 푸 Draw Shpar와 암튼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윈 기지로 공격받을 지정하십시오. 전기지로 공격받을 이곳에 서비스에서 유행할 시점은 더 이어져 있습니다. 자, 준비 완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아, 겨우 막 안내겠지. 터렛 없었으면 끝날버린다. 병력 끊지. 뭐 고드립니다. 운사룡은 준비 완료. 병력을 내리시죠. 병력 끊지. 작업 끝. 크흐 망령 출격 대기 중 대기 중 작업 끝! 아 오랜만에 발치기 한번 뽑아볼게요 어 어디가 작업 끝났냐? 작전 준비 완료 강아 예 대장님 명령 확인 그렇게 해야죠 팔을 좀 더 깔아봐 예 대장님 발키리 준비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준비 완료 그럼요 그럼요 작업을 내리시지요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판사님만 써주세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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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 출격 대기 중 작업 망령 출격 대기 중 작업 발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광물이 부족했네요 예 대장군 작업 었소 해주신 자동차 작업 뱅터계산 완료 작업 그리해 뱅터계산 완료 워젓 뱅터계산 목표 1-9, 49-50, 15G-20, 1군장 characteristic, 5G-20, 1군장, 5G-20, 1군장, 15G-20, 1군장, 24G-20, 1군장, 4G-20, 1군장, 4G-20, 1군장. 씁 만행형 출격 대비전 아니 내가 왜 뽑으려면 차라리 이걸 뽑지 강화 시스템은 이걸로 끝! 아 근데 이제 보호법 없나? 아니 근데 이제 뮤탈이면 뮤탈이면 이제 발키리로 그 막는건 알겠는데 그거죠 뭐냐 그 나중에 이제 공격을 가야되잖아요 그 공격갈때를 대비해서 사실 좀 망령을 좀 더 많이 뽑아야겠네요 그리고 일단 지금 자원에서 발키리를 뽑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 맵이 선맵이라서 그래요 이 맵이 선맵이라서요 마린이나 골리아스 많이 못 뽑아요 그래서 지금 공중위주로 뽑은거에요 이 맵이 선맵이라서 자원이 이렇게 된구나 이 분은 근데 대신에 멀띠가 있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음 음 망령 출격 대비점 저 또 있습니다 헐 가스 바닥났어 치즈 라이브 약간 공격하기 다리야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방울이 부족합니다. 에이 씨. 일단 천재가 자원을 못기게 방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넥터 계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와더.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어차피 쟤네는 끊으면 되거든. 좌표를 보내십시오. 방울이 부족합니다. 망령 출격 대기 중. 좌표를 보내십시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기 중. 근데 우리도 이제 돈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영력을 내리시죠. 일단은 나갈 거 하나 만들게요. 망령 출격 대기 중.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내기 중 기꺼이 돕겠습니다 어디 한번 놀아볼까 그치 이제 더는 못 오지 계속 이런게 혹시 모르니까 이제 나르레드도 좀 만들께요 아 뭘 업그레이드를 편하게는 못하겠어 망령 출격 대비 중 아니다 얘를 올리자 헐 야 이분이 되게 조용히 타고 있는데 갈게요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돕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내기 중 기꺼이 돕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기꺼이 돕겠습니다 기꺼이 돕습니다 고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비.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되어. 공격되어. 이겼다. 여러분, 클러킹 레이스에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SCB를 만들고. 저쪽에서 공격된 운송을 한다고 해서 불쌍한 것들은 무게를 하시겠다고 해서 공격된 운은 많이 줄지 않습니다. 전혀 안전하십시오. 전혀 안전하십시오, 사비. 전혀 안전하십시오. 전혀 안전하십시오. 전혀 안전하십시오. 전혀 안전하십시오. 네, 대장님. 파이어 인정자.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인정했지? 내 기준. 안살로만 준비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고고드립니다. 와절. 안살로만 준비 완료. 아, 여기 살아있었어? 응, 하지 뭐. 고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대기 중. 고고드립니다. 내 턱에 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도망령 출격 대비 중. 대기 중. 내 턱에 산. 완료. 고고드립니다. 고고드립니다. 하하하하. 대기 중. 자기가 칼날려 하긴. 좌표를 보내십시오. 군로는 파이어 인정됩니다. 폰에 산. 고고루. 공격. 스타러스. 우왕. 플라이. 스타러스. 고고루. 공격. 바잌. 스트레칭. 그 핵. 치퇾. 아 여기 또 가고 있다고? 음 안되지 뭐 여기는요 저 준비 완료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거긴 못 지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아군이 보자 아군이 보자 보자 아군이 보자 아군이 보자 아군이 보자 아군이 보자 아군이 보자 보다 아군이 보자 자 가자 가자 목표 위치는 안전빛과 멜론을 침문을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성하십시오 헤헤 엘..엘이 됐다 어 근데.. 둘이 싸우다가 둘이 싸우다가 내가 진게 된거 같다 아.. 배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와 가스 없어. 이거 실화야?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건설러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나 여기 지키레도 없는데? 나 이거 방어선이 지금 너무 넓었는데? 아니 지금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없어서 EMP 개발을 못해. 여기 터레스나 덧가라지. 여기는 얘네들로 방어하고. 가스가 없어. 아까 마린 다 썼어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포탑 다 깔았고. 만일 대비해서 드랍식도 하나 좀 뽑아놓고. 어, 여기는 아직 없지? 어어. 아, 이게 방어선이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다. 이런 거. 망령 출격 대비 중. 내기 중. 백터 계산 완료. 아, 방어선이 너무 커져버린다. 아, 방어선이 너무 커져버린다. 큰일났네. 아, 거기서 오바로드 컨트롤. 하긴요. 아니, 근데 내가 애초에 아예 클러킹을 하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한 두부, 두부대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애초에 두부대여가지고. 정시에 가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이제 일로 가야 되는구나.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이 자 now 입은 거에 brows하게 됩니다. 목표 위치는 안전띠 채우세요. 대기 중. 망령 출격 대기 중. 보고 드립니다. 15,000 fondo terrifyingly.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좌표를 보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 빠져. 아주 잘 들립니다. 예, 회장님 각전준비 완료 겪고있습니다 각전준비 완료 당뇨까지 각전준비 완료 겪고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지켜야 돼 좌표를 보내십시오 작업 끝 작업 끝 그쵸 이게 결국 장기전 됐어 겪고있습니다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내기중 각전준비 완료 터렛 더 깔아 야, 터렛 더 깔아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령 내기중 마저 야, 얘 3조, 3조 가고 터렛 더 깔아 아, 캐리어 많다고요? 더 뽑으면 되지 광고리 부족합니다 아잇 돈이 없어 그리고 캐리어는요 오히려 발키리보다 레이스 컨트롤이 더 편해요 왜냐면 1.4 그... 1.4에는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그... 1.4에는 오히려 그... 레이스가 더 강해요 망령 출격 대기중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정령 파기 내기중 내기중 화격 안되라구요? 배터 계산 완료 아비터 1.4 좌표를 보내십시오 그래 뭐 간단하지 아비터는 1.4 하면 돼요 갔다가 박으면 끝나 그래 여기 자원 없고 오 오 여기를 만들었구나 여기에 자원 거의 없고 당연히 본지는 자원 없겠지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레이스만 좀 더 모아 가면 되겠다 일단은 여기는 터렛으로 깔아놨구요 어 좀만 더 꼽자 자 한번 이 두 부대로 가서 이쪽을 밀어버리면 이쪽 밀면 아마 자 이제 자원줄이 좀 끝나지 않을까 쉽네요 여기를 잡으면 이제 자원줄은 내가 유리해져 아 아 음 아 아 아 남일을 데뷔해서 또 뽑아 나야지 왕령 출격 대기 중 극좌표를 보내십시오 그거 뭐 간단한 얘기를 잡고 가면 돼요 지금 지금 내가 유리해 아 깠쏘네 그리고 일단은 레이스가 공중공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으로 가면 되지 대기 중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보내십시오 속도는 내가 더 빨라요 다 막을 수 있어요 클리어 노은이 대기 중 와이에로 보고 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참여요? 네 하실거면요 그냥 지금 이쪽에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공격 대역으로 조금 더 개인전하면 보통 두 명이 서로 붙으면 이제 한 명이 잡힌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잡은 한 명도 기력 이 다 빠져요. 제가 그렇게 된거에요. 옷 접어 있어서 걸렸어.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와 되게 장기전 같다. 아 선맵하자구요? 뭐 다른 선맵도 또 있긴 한데 아 네 아 사랑님 아 출근해야 되는구나 아 네 들어가세요 오늘 오늘 어 잘하시는데 되게 조용하게 잘하셔 네 들어가세요. 아 선맵 에바라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사이즈 큰맵을 좀 해볼게요. 아 양학당했어. 아 네 사랑님 들어가세요. 저분은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교류 관계가 있는 그 교육비제이 그 예 한나님 방인 그 매니저 시거든요. 그분 지금 방송 끝나셨나 봐 그래 가지고 방송 끝나면 들어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럼 어 되게 오랜만에 제가 방송에서 스타한 건 제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리마스터 업글 되고 사실상 이제 뭐 이제 i7 데스크탑 바꾸고 그 그래픽 카드 좀 750ti 까지 그 갈아 끼고 나서 그래서 이제 스타 처음 켜본 건데 그 다른 게임들 다른 그래픽 게임들에 비해서 스타원은 그 이제 그래픽 사양이 조금 낮잖아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이렇게 리마스터로 그 업글이 됐다고 해도 이게 cpu를 좀 많이 안 잡아먹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 어 헬파이요? 뭐 이런 것도 있네. 막 이런 거 해볼까요? 그 굉장히 그 막 맵 사이즈 큰 거? 맵 사이즈 큰 거 해가지고 뭐 그 뭐냐. 아니 선맵은 아니에요. 선맵은 아닌데 그 맵 사이즈가 굉장히 큰 맵들이 있어요. 이게 맵 사이즈들이 커가지고 그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음 서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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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그러면 겁나 장기전 되나? 뭐 짧고 구운 걸 좀 정 약간 그 그러면 조금 양 적당한 좀 그 적당한 사이즈 맵을 좀 하나 좀 찾아볼게요. 막 어 이거 한 적당한 크기의 맵 이걸로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한 적당한 크기의 맵 자 자.. 이번에는.. 어.. 무슨 정도 갈까? 이번엔 무슨.. 야.. 랜덤 한 번 갈.. 우리 랜덤 대 랜덤 가죠? 지도파에 이게.. 배포 중이라고? 이거 기본 맵인데? 하하하하하 왕물이 부족합니다 화학물이 부족합니다 고종이 불과 후렴 도가나 뱃뱃 으흐흐흐흐흐 하핳 앞 장지 플레이빙 동놈 핬 끝 스페윈 흐흐흐흐흐흐.. 뭐야 나 갑자기 한 발에 2패 추가되는거야? 이거 왜 다 하랄? 이거 왜 다 하랄? 이거 왜 다 하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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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브에 가시의 뜻을 받들어 전투가 나를 부른다 내 목숨을 라이브에 전투가 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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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빠졌겠다 내 목숨을 라이브에 전투가 나를 부른다 전투가 나를 부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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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죽었어. 어, 이쪽이구나. 일전이 아닌가요? 아둔토리다스. 기다려 놓아라. 뭔가... 뭔가... 아...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만들어놔야 되겠어 내가 다크를 가겠어요 지금 이 비트는 이 비트는 이 비트는 다 생각했지. 왕물이 부족합니다. 다 생각했지. 왕물이 부족합니다. 다 생각했지. 왕물이 부족합니다. 다 생각했지. 다 생각했지. 체류가 나왔네 오오오오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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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기다려봐 내가 이제 초피에 쌓여 ва 거 아 아 아 아냐 아 아 아 아 아